오늘은 디모데우서 2장 3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방송을 통해서 104살이 되는, 104살이죠. 할아버지가 건강한 모습으로 또 열심히 농사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88세 된 할머니와 이렇게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는 것을 보고 제 나름대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그 삶 자체가 참으로 단순하고 그야말로 반복적인 일생이지만 그는 매우 행복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렇게 건강하고 행복하고 장수하는 삶을 사는 비결이 무엇일까 이렇게 한참 생각을 해보면서 한 가지 발견한 것은 참 계속적인 반복적인 리듬이 있는 그러한 생활이다. 우리가 의학적으로도 생체 리듬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아침에 정상적인 시간, 해가 뜨기 전에 일찍 일어나서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그 농부된 할아버지가 또 일터에 나가기 전에 할머니가 차려준 고봉밥을 맛있게 먹고 그리고 일터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일하면서도 얼마나 행복하게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얼굴 표정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참 부러웠어요. 그래서 아하 저렇게 매일매일 오늘 하루의 삶 리듬에 따라서 반복적으로 내게 맡겨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 이것이 행복의 근원이구나. 또 건강의 비결이구나. 이런 걸 생각하면서 제 자신도 한번 돌아보면서 뭔가 잘해보려고 하고 뭔가 좀 성과를 거두려고 하는 그 노력이 자칫 잘못하면 욕심이 될 수가 있다. 우리가 꼭 무슨 정력적으로 어떤 쾌락 위주로 사는 것만이 정력적인 사람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한다.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한다. 하면서도 정력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어떠한 꿈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 내 자신이 남보다 좀 더 낫고 더 성장하고 남보다 좀 더 열심히 일해서 좋은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위장된 정력적인 그러한 마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를 먼저 너희는 구하라 하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구하라는 그 말을 혹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구한다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는 것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구하는 그러한 자세와 태도에 있어서 우리는 잘못된 것을 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하라는 헬라의 단어는 세테오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세테오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으로는 시크라는 단어 뭘 찾는 것을 말합니다. 구하는 것보다는 뭔가를 추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미 있는 것을 찾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크입니다. 독일말에 보니까 트락텐이란 말이에요. 트락텐이라는 것은 뭔가를 주시해 보면서 이것이 좋은 것인가 아닌 걸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것, 좋은 것, 선한 것을 찾는 것을 트락텐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한다는 그러한 단어의 뜻은 우리가 이미 있는 것을 찾아서 발견해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구나. 내가 무언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것을 발견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비교했을 때 진주 장사와 비교를 한 겁니다. 좋은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장사가 있었어요. 진주 장사.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눈에 아주 값지고 귀한 진주가 눈에 띈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몰래 너무나 귀하고 참 복된 아주 아름다운 그러한 영롱한 빛을 내는 값진 진주라는 것을 그 전문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찾기 위해서 이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진주를 소유했다. 그리고 기뻐했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구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가 마치 진주 장사와 같이 귀한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영원한 생명을 발견하고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께서 단순한 어떤 성자가 아니라 바로 그분이 메시아임을 발견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 크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을 나의 개인적인 하나님이여 나의 구주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이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력을 다해서 내 모든 것을 팔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 것으로 소유하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는 성경적인 진리의 자세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독일에 가면 제가 공부할 때 독일 많은 친지 분들의 초대를 받은 적이 있는데 대부분의 독일 가정에는 하나의 그 문구라고 그럴까 명언이 이렇게 딱 걸려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걸려있냐 하면 베테 운트 아르바이테라는 말이에요. 기도하라 그리고 일하라. 그것은 16세기형의 베네딕토 수도원들에 살고 있던 수도사들이 오라엣 라보라라는 그러한 명칭을 걸어놓고 항상 일하면서 기도하고 일하는 그러한 삶을 추구했던 수도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에 독일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그 말 그대로 베테 운트 아르바이테라고 할 때 항상 일하는 것 자체가 복이라 이겁니다. 그러나 일하기 전에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직업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일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이러한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는 삶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1960년대에 참 가난한 시절이죠. 농촌의 개혁을 위하여서 우리 김용기 장로님께서 가난 농군 학교라고 하는 그러한 학교를 세우고 농촌 개혁을 일구어서 나중에 그것이 새마을운동의 기초가 되는 그러한 참 놀라운 개혁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 손의 성경을 한 손의 괭이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든지 한 손의 성경을 한 손의 청진기를 또 한 손의 성경을 한 손의 법전을 한 손의 성경을 한 손의 리아카를 우리가 끌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직업을 가지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는 데 우리가 기도하고 열심히 일하는 그러한 삶을 산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의 삶이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 내일 일은 내일에 맡길 것이요 오늘 하는 수고가 너에게 좋겠느라 그러면서 우리는 매일 하루를 하루를 살아가는 삶 내일은 내 것이 아니여 하나님에 속한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부르시더라도 우리는 즉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하는 삶 오늘이 마지막이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삶이야말로 성경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는 삶이 아닌 것인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오늘 리모델 후서 2장 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를 구하는 그러한 자들에게는 세 가지의 직업군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인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각자의 직업을 통해서 대표적인 직업 세 가지의 직업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은 병사와 같은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디모데우서 2장 3절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징병자이기 때문에 만 18세에서 40대 되는 남자는 의무적으로 군대에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론 병이 있거나 어떤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저도 만 18세에 이렇게 군대를 일찍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외국 유학을 가기 위해서 그랬었는데 그런데 한 2주 동안인가를 저는 개인조 해병대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2주 동안 훈련 후에 이제 갈 사람은 다 가고 끝까지 남은 사람은 한 20여 명이 떨어져 나가고 한 400여 명이 이렇게 남았는데 그리고 나서 머리를 빡빡 깎고 그 다음에 군복을 다 나눠줍니다 그래서 군복을 다 입고 이제 연병장에 쫙 이제 군인으로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각 소대별로 이제 소대가 다 정해지고 그 소대장 되는 그분이 하는 말을 지금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분은 월남전 청령부대 킬러 중대에 있었던 아주 베테랑 군인입니다 그 당시에 아직 월남전이 끝나지 않을 때예요 그런데 그분이 딱 모아놓고 하는 말이 자 복창해라 너희는 돼지다 나는 돼지다 복창 저 깜짝 놀랐죠 아니 돼지라니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너희에게 왜 나라에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채워주고 그렇게 하는 줄 아느냐 너희는 돼지와 같기 때문에 때가 되면 너희를 잡아먹는 거야 참 끔찍한 소리죠 그러나 그런 얘기할 때는 우리는 이미 나라에 속한 몸이 되었다 내 목숨도 내 마음대로 이제는 못하는 거예요 일단 딱 군복을 입게 되면 그 소속이 나라의 군대의 소속이에요 나라의 소속이에요 나라가 가라 그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전쟁하라 그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또 그냥 뭐 그 상륙정을 타고 그냥 원산 앞바다에 그냥 투하하면 그냥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전 이것이 전략기동부대로의 목숨을 걸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세뇌의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말이 참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디모데우서 2장 4절 말씀에도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오히려 병사는 가족과는 완전히 이제는 구별이 되는 겁니다 가족에서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미련 없이 사랑하는 자들과도 이별하고 가족들과도 이별하고 이제는 나라의 내 몸을 완전히 맡겨버리는 겁니다 이런 것이 차라리 병사로서는 오히려 홀가분한 거 아닙니까 전쟁을 행하는데 가족 생각하고 누구 생각하면서 전쟁을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입교하게 되면 십자군의 군복을 입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병사가 거부하고 나는 전쟁 싫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전에 그래야지 일단 군복을 입으면 만약에 그걸 거부하면 탄령병이에요 그렇게 해서 엄격하게 법대로 처리되는 것입니다 전시화에서는 만약에 탄령한다거나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게 되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군인은 상명하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로서 예수님이 우리의 사령관입니다 예수님이 명령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나라의 군대로서 예수님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이다 복종입니다 복종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우리가 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살려고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으려고 하는 자는 살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자신이 죽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전심을 다하여 병사로 헌신하게 되면 오히려 총알이 비껴나가는 겁니다 살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살라고 도망갔다 보면 표적이 돼서 총에 맞아 부상을 당하거나 죽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군인은 복종해야 되지만 두 번째로는 주적이 분명해야 돼요 만약에 군대가 적이 없다면 그게 군대가 될 수 있습니까 군대가 뭐 때문에 필요합니까 척과 대적하기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원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주적은 뭔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어떠한 이념적인 이런 전쟁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영에 속한 영적 세계에서의 싸움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고 예배서 6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대함이라 이런 것은 사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는 것은 이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한 권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을 다스리는 권력자본 정부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장관이라든지 이러한 직분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 이건 이 땅에서 움직이는 마귀의 역사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을 우리는 싸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육전과 육상에서의 전쟁과 하늘에서의 전쟁을 우리는 양면 공격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육상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검을 가지고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이건 땅에 있는 주관자들에 대해서 이건 타락한 천사의 계급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것 그래서 그리자들이 무엇을 합니까? 이 세상을 분열시키고 이 세상에 각색 질병을 가져다주고 사고를 가져다주고 재앙을 가져다주고 여러 가지 모양의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세상의 주관자들에 의한 것이라 사람을 통해서 또 천재지변을 통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의 공격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은 무엇이냐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가 단숨에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 같지만 바로 중간에 기도를 막는 하늘의 군대가 있는 것이에요 다니엘의 새해 기도 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즉시 그 다니엘의 기도가 응답이 됐지만 그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 천사가 하늘에 있는 파사국군 바로 악한 영들에 대해서 3주 동안이나 막혀졌다 20일 동안이나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온 천사들과 싸운 거 아니에요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공중에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을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늘 기도해야 돼요 견고한 진을 면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전쟁하지 아니하고서는 평화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평화의 시대가 아니고 전쟁의 시대예요 영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싸움이 생각의 전쟁인 것입니다 우리가 미혹된 생각이 갑자기 들을 때가 있어요 육신적인 정력의 생각이 갑자기 침투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자다가도 침투하고 지나가다가도 침투하고 길을 가다가도 침투하고 이럴 때 우리는 그러한 생각들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그것을 쳐부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허락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론 유다에게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가론 유다가 그 생각을 안타깝게도 받아들이고 말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끔찍한 멸망의 길로 가고 말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기도와 강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들을 위하여 구하라 에베소서 6장 18절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늘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을 허락하면 안 됩니다 마귀는 바로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거짓말로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학습을 주는 거예요 모든 이단들이 모든 사이비 종교들이 다 생각을 주입하는 겁니다 학습을 통해서 생각을 주입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예요 일단 생각이 들어오게 되면 뇌를 주관하는 겁니다 그 생각이 사로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한번 사로잡히면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직 가능한 것은 예수 크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능력으로 회개할 때 내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러한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크리스도께 복종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유암을 입는 것이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분별하여 바이러스를 검색하듯이 우리 속에 있는 생각들을 다 검색해서 이것이 튀어나오는 것이죠 아 이거 잘못됐구나 이것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이걸 잘라버리는 겁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생각이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우리의 철학이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우리의 이념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정치적인 이념이 아니라 우리는 크리스도의 이념으로 크리스도의 생각으로 우리는 변화됐을 때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유암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가운데에 설 때가 되는 것입니다 군인은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군대의 술대에 보면 매일 일어나자마자 그냥 뭐 매일 나가서 옷을 입고 선착순 하면 그냥 막 맨 그냥 막 1초 2초 3초 하듯이 말이야 선착순 10번 10번 이상 안 들어온 사람들은 다 이제 기합이야 그리고 식사할 때도 식사 끝 5초 전 딱 하면 그냥 끝! 가만히 있어야 돼요 만약에 식사 들어가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때는 아주 곡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그 무서운 군대가 이렇게 훈련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군대 시절이 되면 갑자기 저거에 쳐들어오면 그 뭐 얘기하면서 농담해서 먹을 수 있으니까 이거 훈련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총기훈련, 사격훈련, 제식훈련, 구보훈련, 총검술훈련, 전투, 각계전투훈련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기도훈련 받아야 돼요 말씀훈련 받아야 돼요 전도훈련 받아야 돼요 봉사훈련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바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데 우리가 놀라운 성과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해병특수수색대의 구호가 생각이 납니다 적진에게 침투할 때 물같이 침투하고 불같이 타격하고 바람같이 퇴출한다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그건 성경적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물, 생수로 비교하고 있어요 성령의 역사는 불, 나는 소멸한 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역사는 이미로 바람이 부는 성령의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령에 사로잡혀서 이러한 전투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적진에 들어갈 때도 물처럼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불처럼 타격하는 것이에요 기도의 불로 타격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무찌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퇴출할 때는 바람처럼 언제 사라지듯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그저 온유하고 좀 상처도 잘 받으시고 겸손하셔서 조금 뭐 하면 그냥 뒤로 물러가시는 그런 분으로만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성령님은 전쟁의 신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마귀의 일을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고 마귀를 귀신을 내쫓는 것은 누구를 힘입어서? 성령을 힘입어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느니라 성령님은 강력한 전투의 영이라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마귀를 물리치는 거예요 그게 표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라고 하는 그 말씀은 맨 마지막에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있는 나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렇게 말씀하고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 말씀을 다 마치고 마지막에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말씀을 마친 후에 19절에 하늘로 올라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 받게 되기를 주여러므로 추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가 마귀를 내쫓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의 모든 정력적인 모든 생각을 사로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속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의 미혹에 속지 않습니다 이념에 속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는 모든 생각이 자유롭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는 경주자의 삶을 사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경주자는 목표를 향하여 꼬린하기 위해서 메달을 따기 위해서 뛰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경주하는 자가 메달을 따는 그러한 보람이 없다면 누가 경주를 하겠습니까 누가 인내하고 누가 절제하며 극기 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이와 같이 경주자와 같은 멸류관을 받기 위한 삶인 것이에요 메달을 따기 위한 삶이에요 그래서 경주하는 자가 법대로 경주해야 승리자의 관을 얻는다고 디모데우서 2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주하는 자는 다 메달을 따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한 사람만 금메달 따고 은메달 동메달 따는 것이에요 여러분 똑같이 경주하지만은 우리 모두는 건전한 그러한 경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선한 경주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사는 원수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이 경주는 말해요 서로가 이 경기하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똑같이 메달을 다 받는 게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받으면 내가 못 받는 거야 우리는 메달을 따기 위해서 선한 경주 경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비밀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맡은 거 하나님이 주어진 직분 여러분 결코 소홀히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길 수가 있어서 있어요 여러분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전인치유의 사역을 잘 수행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다른 데로 옮겨버리고 만다 이게 얼마나 원통한 일이에요 빼앗기지 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신 것들을 고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영생토록 늘관을 받는 특별한 하나님의 대우를 받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야 경쟁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고린전서 9장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자는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다 같이 경주장에서 뛰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같이 뛰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경주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상을 받는 자는 한 사람 두 사람 몇 사람 안 되는 겁니다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인내와 절제가 필요한 극기 훈련이 필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력을 다해서 시간을 재면서 우리는 0.01초라도 아끼기 위해서 더 앞당기기 위해서 우리는 전력으로 우리의 인생의 삶을 아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위해서는 세상의 정력으로부터 우리는 그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성전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거룩성을 상식하고 세상에 타락한 것들을 받아들이고 오염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베드론서 4장 3절은 너희가 음란한 정력과 술취함과 방탄과 향락과 무반 우상 숭별을 향하여 이방인들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지나갈 때는 모르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탄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 즉 다시 우리는 그러한 삶 과거로 족하다는 겁니다 몰랐으니까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 만나고 이러한 방탄한 삶을 이제는 살지 않는 것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니 저 사람이 언제 저렇게 변했나 이상하게 됐네 이렇게 생각할지라도 이상히 여기게 생각하지 말라 이거야 이런 비방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론서 4장 5절에 보면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하나님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심판대 앞에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 교회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고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러한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참 좀 극단적인 말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떤 분입니까 사랑과 극률과 차비가 많은 예수님을 닮은 분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러한 거룩성을 교회 안에서 유지하기를 결단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 쫓아라 쫓아내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단절시키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거룩해져야 되기 때문에 오염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한 자들하고는 관계를 끊으란 얘기예요 나가지 않을 때는 내 쫓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정하게 하나 여러분의 삶을 정하게 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비늘을 가지고 지느러미를 가지고 세상에 오염돼서는 안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경건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성결하신 하나님입니다 많은 능력이 있는 것 금그릇 은그릇 동그릇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질그릇을 왜 쓰십니까 깨끗하기 때문에 쓰시는 줄로 있습니다 깨끗한 그릇만 쓰는 거예요 그 값어치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깨끗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쓰시지를 못하고 버려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자들을 사탄에 내줬다고 했어요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며 합니다 그들에게 사탄에 내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공격이 있잖아요 질병이 올 수가 있어요 죽음에 이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회개할 거 아니에요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이했구나 늦게야 깨닫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영혼은 구원받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이래서 그 사도 바울은 사랑으로 그들을 그들에게 대하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자꾸 해방을 놓으니까 교회를 오염되게 만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와 관용은 진리의 틀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진리의 강뚝 안에 흘러야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없는 사랑은 위선입니다 가짜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는 진리는 또한 폭력이에요 사랑은 진리란 칼집 안에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유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므로 거룩함을 보존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구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은 둘째 문제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깨끗하게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아무리 여러분의 아내나 여러분의 남편이 아무리 재주가 있고 능력 있고 잘생기고 미남이고 미녀이나 할지라도 만약에 딴 남자 딴 여자를 보고 있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안 되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만히 있을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님의 몸 된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새롭게 단장했으면 우리는 끝까지 정조를 시키라 이거예요 정조를 영적인 가늠하지 말라 이거예요 육신의 가늠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 성전을 멸하시리라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정조를 지키게 되기를 주의하므로 추가합니다 우리의 신랑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 외에 어떤 다른 우상을 다른 신을 섬긴다면 하나님이 그대로 계시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는 농부처럼 살라 디모델의 우서 2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한 것은 곡식이 잘 추수를 잘했기 때문에 곡식을 받는 것 아니요 농부는 씨를 뿌리는 자예요 여러분 그 씨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씨는 아무리 뿌려서 잘 자라도 열매가 별로 없어요 과거에 우리나라 논에 나오는 그 씨들이 별로 좋지 않아서 많은 수확을 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통일별이라고 하는 건 지금 기억이 나는데 그것을 유전자를 이렇게 조작해서 통일별을 만들었어요 그 씨를 뿌렸더니 수확이 두 배 세 배가 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진리의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되는 거죠 세상 철학의 씨를 뿌리지 말라 이거예요 어떤 이념 철학의 씨를 뿌리지 말라 이거예요 내 주관을 뿌리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을 뿌려야 되는 것이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뿌릴 때 그 말씀의 씨가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고 한 알의 밀이 떨어져 땅에 죽어요 그래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DNA를 받은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딴짓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DNA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씨를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씨와 똑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게끔 돼 있다 이겁니다 허성세월을 보내지 맙시다 씨를 뿌립시다 눈물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당하는 것 보금과 함께 고난을 받아요 농부들이 지친 몸을 이끌고 말이야 씨를 뿌리며 울며 가지만 나중에 돌아올 때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돌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씨앗을 뿌릴 때 보금의 씨앗을 뿌릴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려 거둘 때 우리는 하늘나라의 귀한 축복으로 멸관받고 영생폭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농부는 또한 시기에 따라서 일을 해야 돼요 씨를 뿌릴 때 뿌려야 되는데 아 씨를 뿌리고 나서 김 매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으면 아니 거둘 때 씨를 뿌리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씨를 뿌릴 때는 뿌리고 김을 멜 때는 김을 매야 되는 거예요 물을 줄 때는 물을 줘야 돼요 농부도 여러분 벼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물이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 물이 없이는 벼가 잘 합니까 그래서 농사 때 말이야 살인난다는 말이 있잖아요 지금도 생각나요 제가 구례가 제 고향인데 거기서 살 때 말이야 우리 할머니가 얼마나 부진해 아침 새벽같이 일어나서 일꾼들을 데리고 말이야 밭에 가서 논에 가서 말이야 물싸움이야 물싸움 가보니까 아니 딴 동네에 있는 사람이 우리의 논에 들어갈 물을 딱 빼가지고 자기 논으로 대고 있는 거야 우리 할머니가 가서 그냥 딱 거기 앉아 버린 거야 물이 그쪽으로 못 가게 아이고 나이 든 할머니가 그러니까 누가 망을 수 있어요 그러한 담대함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남의 논에 물을 왜 뺏어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지켜야 되는 거야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야 목자는 약물 위를 지켜야 되는 게 목자 아닙니까 사자가 와서 이단이 와서 약물이들에게 이상한 짓거리하고 미혹하고 속이고 말이야 이런 걸 가만둘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막대기로 쫓아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돌팔메로 말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시기에 따라서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추소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농부는 또한 리듬에 따라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체 리듬이라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일하고 또 햇빛을 잘 받고 그럼 멜라토닌이 잘 행성이 되고 또한 호르몬 그리고 혈압, 체온 이런 모든 것들이 심장의 맥박이 이렇게 흘러가듯이 우리의 생체 리듬도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 생체 리듬에 따라서 일어날 때 일어나고 잘 때 자고 또한 일할 때 일하는 그 리듬이 중요한 거예요 그 리듬을 거역하고 리듬이 깨진 삶을 살게 되면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고 그야말로 세포가 파괴되고 급히 노화가 오고 성인병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업이 리듬이 없는 그러한 직업은 매우 힘든 직업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일할 때 일하고 저녁에 돌아올 때 돌아오고 잠을 잘 때 자고 그래서 간호사분들이 얼마나 힘든 직업이에요 사실 그 전공의들이 얼마나 힘든 직업이에요 박봉을 받고 최저임금도 못 받고 이 전공의들이 그렇게 일을 했는데 갑자기 그냥 증언해버린다 하니까 그냥 우리들은 상관이 없어요 우리들은 그러나 그들이 학생들과 전공의들에게는 치명적인 것이 되고 마른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사태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여러분 리듬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있어서 리듬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도할 때 우리가 아침 미명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리듬을 우리가 찾아서 말씀의 씨를 받고 또 우리 마음판에 뿌려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도록 할 때 놀라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네 가지 렉치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듣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메디테이션 묵상하는 것입니다 소가 여물을 되새김질을 하듯이 그 다음에 오라치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말하게 하는 겁니다 내 삶 속에 소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콘템플라치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게끔 부여하는 것이에요 이 네 가지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또한 내 삶 속에 소화하고 적용하고 또 말씀이 내 삶 속에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하고 또한 그 말씀이 나를 행동하도록 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 농부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도 각자 다른 직업과 각자 다른 성향이 다르지만 그러나 원칙은 같습니다 좋은 병사처럼 우리는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농부처럼 부진함과 성실함으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처럼 우리는 인내하고 철제하고 메달을 따기를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농부와 같이 군인과 같이 운동선수와 같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와 같이 구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하므로 추간합니다 모든 하늘의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퇴근한 후에 디모야구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하나님 내 구주가 되었을 때 우리는 진실로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명령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제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일 뿐만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까지 내가 주님의 말씀에 합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주님 앞에 내 자신을 헌신합니다 주님 내게 오시옵소서 이제 저를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경기할 때 최고의 경기에 결과를 가져오는 선수로서 멸류관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를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실 때 하늘의 좋은 군사로서 성실한 농부로서 많은 열매를 맺고 주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내가 온전히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크게 확장되는 하나님의 병사로서의 그 일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게 되기를 주의하므로 주관합니다